This is like, Neuro training. You cry, very good. You cry now, and you will be happy in the future. I love you. I make your father cry too much. Listen. Don't worry. Believe me, you back very strong. 어? 여기는 어디에요? 어? 아버지 왜 여기 계셔? 누가 오나봐요. 아버지 뭐 하시지? 누구 만났는데요? 누구지? 웰컴 웰컴. 안녕하세요. 웰컴? 갑자기. 어? 아, 지오바. 아, 지오바. 지오바이네. 응, 지오바이네. 누구신데요? 누구신데요? 누구신가 봐요. K리그 5연패에 가장 숨은 1등 공이신다. 아... 우와, 특구계 허준이래요. 네?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2, 5, 5, 5, yes, yes, yes. 피지오테라피스트? 피지오테라피스트? 맞습니다. 피지오테라피스트가 뭐지?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을 때 결국엔 그라운드에 빠르게 복귀시켜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지오바이네의 장점은 부상까지 미리 방지를 시켜줄 수 있는 훈련까지 다 해주는 분이셔서 저희 유명한 선수들은 로베르토 까를로스, 카카 뭐 어떻게 보면 또 악셀 비체 선수까지 개인 트레이너를 담당할 정도로 많은 선수들에게 신뢰를 많이 쌓고 있는 분이세요. 네. 제가 부상이 당해서 힘들었을 때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제가 은퇴하는 그런 순간까지 저 옆에서 같이 같이 웃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계속 이쪽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고 잊을 수 없는 그런 친구죠. 엄청 친했어요. 가족들끼리도 친하고 진짜? 집에도 놀러 오시고 그랬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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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ustrie daylight 프리시즌 모두 6주년 잘할 수 있는데 예練 컷 트레이닝 예정 몇일 전에 몇일 전에 몇일 전에 너의 사진을 봤을 Motel 끊어서 죽으면 마치 어 집사 대화를 할 때 모습이구나 아 너무 맛있다! 항상 포르투갈 деле 진짜 젖은 사람이야, 너무 무서운 사람이야 그 이 시즌은 2018 시즌의 마지막 시즌이었습니다. 이 시즌의 마지막 시즌은 2018 시즌의 마지막 시즌의 마지막 시즌을 시작합니다. If she understand my idea in the past, like two years ago, these things never happen. Remember? Because she knows, she knows you. Yeah, I, I... 2년 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언을 하셨어요. 진짜로? 무릎을 보시고 이거 보강 운동을 해야 된다고 이제부터라도 나중에 몇 년 있다가 큰 부상으로 올 것 같다고. 정확하게. 정확했네요. 테니스 치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그리고 트레이닝 할 시간에 테니스를 더 쳤던 거예요. 딱 생각나면서 아, 보강. 내가 이걸 안 했구나. 그러니까 요즘에 운동선수들이 보면 야구를 하는 친구들도 야구만 하려고 그래요. 다른 보강 운동이나 이런 것들 안 하려고 하고 테니스를 잘하기 위해서 다른 보조 운동들이 필요하거든. 트레이너가 보면 제가 어디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이걸 못 들어. 크게 할 수가 없어. 비틀하게. 그래서 그 근육을 발달시켜줘야 그게 커지는 거예요. 움직이기 그렇지. 어떻게 보면 부상이 좋을 수도 있어요. 더 빨리. 빨리 그걸 느낄 수 있으니까 본인이. 그러다 보강을 하는지 물어보는 것 같고. 아, 이가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 뷰티풀. 표정하냐. 뷰티풀? 아, 운동하는 모습. 마스터스 너무 뷰티풀, 메시지 뷰티풀. 집안이 그냥 제가 그 프로그램 짜준다고 이제 왔어 어? 인사해 헤이 하이 하이 네 히스피 잉글리시 but 아.. 춥다 춥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오 무서워서? 오오 아 저승 가자 헬로 하이 몇 년 만에 뭐지? 네 두 년 마지막 회원 마지막 회원? 네 두 년 전에 두 년 전에 두 년 전에 계속 트레이닝 하지만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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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4 년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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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년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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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년 그치 네 3 테스트를 모든 테스트를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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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그래프가 나오네요 신기해 스폰츠가 과학인게 이제는 다 데이터로 나와요 그 선수들 근육 뭐 이런거 You see how she's muscles working she's have like we call like collapse you know she have power and then sometimes she has more power or less power for the normal side she don't know how how power she have 3 2 1 3 고 고 고 고 고 고 고 She makes better now the strength of the muscles no good graphic you know like we can do like training first test show me clear like gluteus and everything is like very weak is like very weak step by step watch you know like gluteus muscle something 아 어쩔 수 없었잖아 지금 너 제가 운동 많이 지금 못했으니까 충분히 약할 수밖에 없는 지금부터 이제 올리는 거야 제가 다른가는 다 닮아도 부상은 나빠 다들 닮으면 안 된다 본인이 재활을 받다가 그니까 딸이 또 딸까지 와도 그거는 닮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same like what i did with your father you know we test everything and we compare like last year oh don't go we have to improve huh that's why he play like along without big injuries 가자 3 2 1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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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 relax 좋아 잘했어 잘했어 little bit outside 3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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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면 이제 확실하게 나오는 거지 그게 앉근육이 강한지 바깥근육이 강한지 뭐가 밸런스가 안 맞는지 cost fact 오- 키도 눈물도 없는처럼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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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우리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운동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아빠 운동 끝날 때까지 그냥 얼음하고 친구했어. 얼음은 친구야. 최고의 친구야. 최고의 친구야. 최고의 친구야. 여기가. 자, 식사에 따르면. 네. 이렇게 좋아해요? 저는 노란색이 더 좋네요. 아, 오케이. 노란색이 더 좋네요. 지금 시작할게요. 여기가. 재활은 밴드로 많이 해요 무게 주고 이렇게 안 하고 밴드 쪽으로 이제 많이 해요 잔근육 쪽으로 해서 좀 이렇게 근육의 탄성을 좀 추기 위해서 잔근육으로 같이? 같이? no thank you 같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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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끊어버려야겠다 이거 항상 이거 할 때는 밴드를 끊는다는 생각으로 끊어봤어? 밴드 끊어봤지 아 근데 이거 강한 건데 이거는? 누가? 블루이 스트롱 너한테 머리 하셨어 다이트 괜찮아 괜찮아 3, 2, 1 고 하나, 둘 하나, 둘 퍼펙트 하나 아빠 밥만 먹이면 할 것 같은데? 나도 전화했는데? 나도 딱 끊어버려야지 이거를 끊어버려야지 이거를 나도 하나, 둘 제가 떨고 있는 것 같은데? 아빠 앞에 보고 해 하나, 둘 아 또 또 또 이제 재화를 시작하는데 재화가 옆에 앞에 옆에 옆에 스피드 옆에 여기 스피드 아빠 발 안 보이지 지금 아버님만 혼자만의 세계에 있어 맞아 어? 지하야 아빠 발 보여? 어? 지하야 아빠 발 보여? 아 시끄럽다 아 시끄럽다 아 운동하는데 아 하 더워 잠깐만 화장실 갔다올게 더월라 진짜 물 한 번만 아니야 이 정도 해가지고 이 정도 해가지고 갈증 나지 않아 에이 아 아니 마셔 마셔 이 정도 해가지고는 갈증 나지 않아 아빠는 나도 안 마셔 아빠는 먹어도 돼 더 아빠 근데 땀이 많이 난다 나는 땀이 안 나 아 아 둘이 숙병 뭐야 물 마시는데도 그게 뭐라고 가자 자 좀 앉아 어 되게 신기한 것 같아 뭐지 뭐 뭐지 아빠가 2018년에 많은 힘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하나의 힘을 우리 엘리트럴 시뮬레이션을 많이 만들었어요 전기 자극 운동? 이 정도? 이 정도는 우리의 힘을 30% 더 일반적으로 너머 오 오케이 아파 이거? 아니야 예스 아파 3 2 1 고 딥 딥 앞에 보고 어 눈형 잡으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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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찌릿찌릿한 거예요? 네네네 뒤 나는 느낌 아 아 또 왜 이렇게 복부 그거 할 때 막 막 아 전기 치고 오는 거 있죠 그걸 하면서 운동을 하는 걸 차 놓고 아 아 아 아 아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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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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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오 아 아 아 아 압 압 압 압 저 손 사자 오케이 아 아 아 지시오프렌트 지시오프렌트 가자 아 어떡해 What's happen? 괜찮아 Go! 계속 괜찮을 때 난 안 괜찮았네 Down 떨린다 이제 떨린다 Why you shaking? Control 괜찮아 When you shaking try to control Ok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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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No stop Down Down Relax Okay Take a rest 아휴 이거 하지? 대단하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으니까 나중에 막 걸을 때 이렇게 된다 진짜 힘 빠져가지고 지금 약간 그런 상태일 거야 아마 Okay Jayah look This is like Neuro training You cry Very good You cry now And you will be happy in the future I make your father cry too much Listen Don't worry Believe me You back very strong 아이고 아이고 지금도 울어 생각나가지고 아이고 소럽고 힘들었어 그치? 그래 그래 운동 힘들어 어? 이제 시작이잖아 이제 웃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 지금 지금 힘들으면 나중에는 정말 우는 날이 더 많아져 힘들게 운동선수의 숙명이기 때문에 좀 교차했어요 이런 어려운 선택을 해서 제가한테 이렇게 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눈물을 보이게 하는지에 대해서 안아줄 수밖에 없는 뭐라고 뭐라고 위로를 할 수도 없고 이제 환영한다 너는 이제 재활의 세계로 들어왔어 라는 그런 거에 좀 교차되면서 좀 어 감정을 추스르기가 저도 약간 좀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찰나에 관행한다 그 전부터 네 제가 트레이닝을 하고 진짜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부끄러우면서 아빠한테 그건 미안한데 그냥 제가 그런 부분 최종을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이고 창피해가지고 화나서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못하니까 땡큐 다 Bell 그런 건 아유 네 아 자 들어가서 인사하고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요즘 스포츠는 과학인 것 같아요. 그냥 운동인 줄 알았는데. 많이 진화돼서.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제가 이제 축구를 하잖아요. 조계 축구 방송을 하면서 스켈레톤 하는 김준현 선수한테 물어봤죠. 스켈레톤 선수들이 100m 트레이닝을 배웠는데요. 순간적인 파워가 엄청 좋잖아요. 100m 선수들이 그렇잖아요. 스타트가 빨라야 되죠. 준현이 진짜 빠르죠. 준현이도 그렇고 윤성빈 선수들이 다 저걸 배워요. 100m 스타트하는 일을. 나도 이거 진짜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모든 스포츠의 기본이 달리기. 그렇죠.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그 자세 좋은 자세를 몸에 이제 익숙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훈련시키고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어탕이네. 운동 잘하고 있어? 아이고 민아 오늘 얼마만큼 많이 좋아졌나. 한번 보려고. 그리고 아직도 다리를 왼쪽 다리를 약간씩 조금 이제 좀 안 좋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또 다른 체력 요소들하고 근력 파워 어떤 유연성 이런 것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하고 좀 같이 측정을 좀 과학적으로 해서 테니스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려고 좀 측정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과학적으로. 측정이요? 네. 측정. 그러면 한번 해봐야죠. 제가 골프 시니어 투어를 좀 준비하려고. 골프하고도 엄청난 연관이. 근력 앱. 도대체 언제 볼 수 있죠? 어휴 뭐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나랑 어떤 차이가 있고 비슷한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하면 재밌을 거거든요. 테스트하는 거야, 미나야. 아빠가 안 봐줘. 아빠 이길 수 있어? 응. 응. 아 진짜? 응. 알았어. 이거 뭐 옷을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조금 더? 옷 좀 벗어야 돼. 뭐 옷을 조금 더 벗고. 더 가볍게 들려고. 뭐 미나 뭐 그대로 할 거야? 응. 아니 아빠는 테스트한다고 그러니까. 어? 어? 그런 식으로? 어? 어? 그런 식으로? 오케이. 아빠는 이게 기록이 안 남으면 준비하네. 향이 하려고 했는데 이게 기록에 남는데요. 그러니까 기록에 남는다니까 내가 이제 아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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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당황하시는데요. 야 웬만해서 내가 오늘 추워서 이렇게 입고 온 거지. 하하하하. 근데 적당히. 하하하하. 적당히 지금. 아 테스트를 지금 하는 그거네? 하하하하. 아빠를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도 스텝은 아빠 좀 늙어서 다리가 좀. 아름지겨서. 본드 붙여놓은 건 아닌데. 하하하하. 그래서 좀 제가 이길 것 같았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빠 늙었네. 하하하하. 민아한테 아빠가. 예. 이 정도야. 라는 거는 좀. 알게 해줘야죠. 또 승부잖아요. 저는. 아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첫 번째로 할 민첩성 테스트는. 3. 2. 1. 고. 재봉틀다 재봉틀. F&M. 오. 63. 63. 5초에 63개를 드린 거예요? 네 드린 거죠. 우와.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아가 먼저 해. 아빠. 아빠가. 민아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좀. 어 한 뭐 80% 땡길지 70% 땡길지. 아빠 먼저 해. 아빠. 아. 제가 먼저 할게요. 먼저 하셔도 상관없어. 어 그게 처음 한 사람은 그게 좀 점수하니까. 두 번째 하는 사람이 어 그럼 나는 좀 힘들게 하면 되겠네. 아니면 막 좀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막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하하하. 뭐야. 그렇다. 네 이제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건 잘 하실 거 같아. 올라오시고요. 3. 2. 1. 고. 잘한다. 가사지. 바잡지. 기본적으로 데니스 자체가 잠바를 맛있어야죠. 잠바를 딱 뛰면서 딱. 주종목이 주종목. 어. 솜 말리고. 3, 2, 1, 3, 2, 1, 스탑! 아, 50개! 야, 이거 육신감 기기가 쉽지가 않네 뭐 심어두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거 좀 그런데? 알겠습니다 우선 민아 먼저 해보자 자, 3, 2, 1, 고! 오, 벌써 간다 민아도 빠르잖아요 3, 2, 1, 스탑! 와, 아빠 보다 더 빠르네 육시미니 했네 육시미니 했네 와, 선생님한테는 한 개 차이 한 개 차이? 잠깐 이거! 잠깐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너 이 정도면 웬만한 축구하는 친구들처럼 굉장히 빨라, 남자에게 민아 축구 잘하죠 야, 근데 민아가 이렇게 발이 빠르네 60개가 넘어가면 빨라졌어, 빨라졌어 다음 테스트는 30초 동안 화면에 나오는 신호에 맞춰서 정확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보고도 움직임을 빨리 어디로 갈지 판단해야 되고 네 1 10 이거 쉽지 않겠다 옛날에 막 펌프 같네요 맞아 네 민아 잘할 수 있겠어? 어? 어? 아빠랑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야 우리가 테니스에 이런 훈련들이 있어요 그 스파이더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라인마다 이렇게 착착착착 갔다 오는 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우선인 거죠, 그렇죠? 빨간색이 네, 오케이 정말 부드럽게 하시면 됩니다 빨간색 먼저 5번 야, 이거야 야, 어디야? 7번 잠깐 11번 부드럽게 8번 야, 왜? 어디야?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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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짚어야 돼, 정확하게 5 7 야, 이렇게 보니까 아니네 나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야, 이거 빨라 어, 힘드네 왜? 9번이 있네? 자, 9번 5 4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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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신다면서요 저렇게 과학적으로 해보진 않았어요 네 그냥 무작정 뛰었지 과학적으로 해보진 않아가지고 아, 신발이 밀려 아, 신발이 밀려 아, 신발이 밀려 내가 못한 게 아니라 신발이 밀리는 거야 아, 텐스타러 실고 갔었어야 했었는데 아, 이게 아... 이거 아쉽네 민아야 느낌 알겠지? 아 Gefühl 알지? 아, 빨라야 스탭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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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 잘해, 잘해 나이스, 템포 땀나겠다. 좋아. 민아 좋아. 잘한다. 잘한다. 아빠는 45m였는데. 7m 하나 더 갔어. 민아 53m. 아빠보다 월등히 잘하고 있네. 진짜 나도 찐으로 했거든. 찐으로 한 것 같은데. 순발력이 훨씬 좋은 거였네요. 총 5번을 뛸 거거든요. 방금 제가 했던 거잖아요. 발목하고 잘 푸시고. 가볍게. 숨어서 먹는 거야? 또 뭐 먹어. 배고파. 배고프다고. 당 떨어졌어. 당 떨어졌어. 배고파. 괜찮아? 다 먹었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약간 DNA 검사하는 거하고도 약간 비슷해요. 10. 정면 보고. 밸런스. 엄청 체계적이다. 운동 시키려면 한 번쯤은. 해야겠다. 나의 단점이 어떤 건지 보완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알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신감이 더 들 거 같아. 그래서 이거를 좀 보시면. 이 외발 테스트를 통해서. 완전 평발 아니에요? 약간의 발이 좀 무너지고 있죠. 민아가 살짝 안으로. 이 닿는 면이. 그래서 안쪽에 좀 닿는 면이. 조금 있는 상태로 좀 보이고. 아치가 좀 많이 무너져 있구나. 지금 이 데이터들을 좀 보게 되면. 네. 오른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다. 아. 많이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거야. 오. 민아가 적혀 있었구나. 아빠가 축구를 시키는 이유가. 네가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밸런스가 많이 차이 안 나게 하려고. 왼발도 사용하고 하니까 한 거였었거든. 그 발을 디딜 때. 그 엄지발가락 쪽이랑 좀 뒤꿈치에 좀 힘을 좀 이렇게 달아가지고. 좀 디딜 때도 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았어요. 뭐 다음 테스트 또 있나요? 네. 하체에 이렇게 햄스트링. 아. 민아 햄스트링 알아? 어딘지? 약한 부분. 아 거기 아니야. 햄스트링이 여기야. 여기 이 뒤에. 허벅지 뒤쪽에 근력을 평가할 수 있는 테스트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좋아야 폭발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순간적으로 트윙을 할 때. 순간적으로 폭발력. 시범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이렇게 발걸이를 고정을 하시고. 네네네. 가슴에 손을 얹은 다음에. 네. 최대한 버티면서 내려가세요. 오우오오오오오오. 선생님? 선생님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본인도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는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네네. 굉장히. 이거 되게 힘들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되게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런 테스트입니다. 자세를 잡아 도와드릴게요. 무릎 여기다 대시고. 아빠 왠지 머리 박을 것 같은데. 아빠 왠지 머리 박을 것 같은데. 그래 그래. 아빠도 왠지 불안하긴 하다. 이거 하다가 네. 얼굴부터 박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경우는 못 봤는데. 야 이거 오늘 취업하듯이. 오늘 처음 나오는 건 아니겠지? 몸을 완전히 펴시고. 최대한 손을 얹으시고 가시면 됩니다. 시작. 쭉. 오. 쭉.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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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굉장히 높게 나왔을 것 같은데. 몇 정도 나왔나요? 300 조금 높게. 300. 아 그래요? 지금 현역 육상 선수 고등부 정도에. 굉장히 힘이 쎈 친구들이 요즘 나옵니다. 아 고등부 정도에요? 잘 나온 거네요. 저기 오래 버텨야 되는데 이렇게 오래 버텨야 돼요. 끝까지 끝까지. 계속 이게 힘이 유지가 돼야 돼요. 이제 민아 한 번 해볼까? 민아야. 민아야. 한 번 하다가 이렇게 막아줘. 이렇게 막아줘. 그렇지? 아니 네가 이렇게 잡으면 돼서. 집중해서 한 번만. 시작.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일부러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못 봤는데. 잡아주려고 그러는 거야. 잡아주려고. 엘로카도 가져와. 엘로카도 가져와. 결코 좀 드려야 될 거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한 번 더 해볼게 민아야. 자손. 잘 잡고. 시작. 오 더 안정적이다. 가장 좋았던 것 같은데요? 오. 지금 얼마 정도 나왔죠? 158. 오 158. 지금 이 정도면 중학생 여자 선수들이 그 정도 나오는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오 잘한다. 저희 이제 스피드 트레이닝. 결국은 뭐 테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육상 선수처럼 100m를 막 빨리 뛸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5m, 10m를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제일 중요하고 우리 출발하듯이 준비를 해서 저기 마지막 콘. 저기까지. 끝까지 뛰면 돼. 저기 한 10m거든요. 와. 한 이 정도면 거의 여기서 이제 다 판가름이 나는. 사실 그렇죠. 테니스에서는. 그래서 테니스에서는 이거 이상 뛰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이 길이 정도 이상을 뛰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폭발적으로 얼마나 힘을 주면에 잘 쓰는. 음. 네. 자세 플러스 그 힘을 쓰는 능력. 아. 이게 제일 중요한 테스트 중에 직선 스피드. 뛸 때 이제 이렇게 이렇게 뛰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 뒤꿈치부터 단다든지 아니면 빨리 뛰려면 앞꿈치로만 뛰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배워야 부상도 덜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미나 준비. 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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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 빨라요. 오 잘했어. 지금 기록을 볼까요? 1초 3일. 5미터까지 1초 3일. 저희가 지지난주에 왔을 때는 2초 이때였거든요. 근데 미나가 사실 끝까지 뛰진 않았어요. 저희. 더 밀었으면 한 이때도 나올 수 있는 스피드였어요. 방금. 아주 잘했어. 아 그럼 뭐 저도 한번 무슨. 이거 뭐. 한 몇. 아주 한. 한 다섯 발이면 저기 가지 않을까요? 다섯 발이면 저기 가지 않을까요? 준비. 고. 아 잠깐만요. 그. 저기. 고 하면은 시간 되는 거 아니죠? 내가 지나가야 되는 거죠? 오케이. 마음 가지. 아 이게 항상 이게 운동회 때도 그렇고. 이거 100m가 이게 긴장되거든. 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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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스피드가 살아야지. 스피드가. 와. 오 1.9. 야. 얼마 안 뛰었는데? 1초 9면은. 뭐 고등부 대학부 선수들 중에 완전 탑 수준은 아니지만. 1초 9. 10m는 아직 기복을 만하시다. 와. 내가 마흔 거의 50 가까이 돼가는데. 그럼요. 아 진짜. 축구 선수들이 1초 8. 아 1초 8. 이 정도 나와요. 1초 8. 야. 아직 괜찮으세요. 야. 야 봤지? 나 진짜 한 번. 어마어마하구먼. 어마어마하. 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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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한 번 깨보자. 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아빠의 그 딸이다. 할게요. 고. 그 안 다녔을 때는 좀 손을 워낙 좀 안 움직여서 이렇게 뛰고 이랬는데. 그리고 뛰는 속도를 좀 늘었거든요. 하고 나서. 스피드로 있고.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빨리 하는 것도 늘어서 좀. 효과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2초 1분. 2초 1분. 2초 1분. 2초 1분. 아아아아. 아아. 아아아. 헬스장. 소액이anna 뭐 헬스장이여 뭐.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몽간이 깨끗해. 4호 20? 아우 20? 아우 20? 20이면 60인 게 지금 봉이 20이기는 자동으로 60이 되는 거야 봉도 무거워요 아 그래서 60이구나 아 근데 너무 쉽게 하는데 20은 두께 아닌데 지금 어? 안녕하세요 저는 용의시청 유도선수 김유철입니다 우와 이야 시원하다 발 뒤끝으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유도를 처음 시작해서 1등도 하고 만 메달을 땄는데 이야 날렵하다 우와 간난이야 대박 유도는 한 판에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상대를 한 판을 넘겼을 때 쾌감이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멋있어 멋있어 그게 국가대표 선발전이 엄청 중요한 대회인데 시합이 한 3일 정도밖에 안 남아서 가볍게 컨디셔닝 하려고 웨이트장에 왔습니다 가볍게 50kg 드시는구나 뒤에 오신 분 어둠의 그림자 아나운색 옷을 입고 오셨는데 아 너무 예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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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빛 그냥 보시는 게 아닌데요 눈빛이 저거 이거 몸풀기지? 몸풀기지 엄마 운동해 쳐다보지만 엄마 운동해 이거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거지 부담스러워 진입팀 선수인데 두번째 증명처 managers 석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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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gsy 60, 90, 100, 100 어깨 딸려간다, 어깨 딸려가 어깨 딸려간다, 어깨 딸려가 신기한 그림이다 엄마가 아들 유도선수를 아빠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려갈 때 여기 등이 부서 다쳐, 그렇게 하면 아니야, 내가 딱 지금 잡고 하고 있어 안 다치기에 가볍게 하는 건 괜찮은데 어깨가 이렇게 죽으면 허리 다친다니까 엄마가 평상시에도 많이 잔소리를 하십니다 이제 워낙 같은 종목이 있고 많이 부딪치다 보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저 입장에서는 어? 굳이? 이것까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데려갈 때 영치 세우고 등이 이렇게 굶으면 안 돼 말리면 딱해서 나도 알아 나도 지금 운동 지금 10년 넘게 했어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이제야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 수 있다 1년도 아니고 10년 넘게 했어 그럼요 그 자세로 계속 딱 들어 올릴 때 빨려가잖아 버텨 처음 찼어요, 그렇지 이 자세 그대로 명치로 꿇고 와야 돼 팔이 아니라 명치로 꿇고 와야 돼 명치로 꿇고 와야 되는 거예요 세심하게 가르쳐준다 명치로 그대로 팔이 아니라 팔은 딱 버텨주고 엄마 그러니까 더 말려 여기서 운동을 더 하는데 진짜 무게를 좀 낮추고 정확한 자수로 해 그럼 나 알아서 할게 아 알아서 못 하니까 얘기하는 거거든 우리 때는 이거 안 났는데 어? 우리 때는 이거 안 났는데 어? 우리 때는 이거 안 났는데 안 났다고? 어, 바닥에 난 적이 없어 엄마 때가 언젠데? 30년 전이야 아 강산이 세 번 바뀌었다 아, 김희철 선수도 지지 않네요 아니, 놓는 이유가 뭐야, 근데? 내 최고의 무게를 지금 드는 건데 그렇게 못 하지 힘들어서 어떻게 여러 번을 해 한 번씩 해도 한 번 몸 풀 때도 그렇겠잖아 몸 풀 때도 그렇겠잖아 어? 사실 유도는 상대를 자꾸 계속 버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그렇게 탁탁 끊었으니까 그러니까 더 제가 아들을 다그치는지도 모르겠어요 후 많이 멈춰 올라가, 올라가 멈춰 하나 둘 셋 올려 하나 둘 더 올라가야 돼 하 엄마? 어? 하고 나서 뭐라 하면 안 될까? 하고 나서? 어디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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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운동지게 가르쳐야죠 아, 근데 어디든인데 약간 역대급이신 거 같아 약간 역대급이신 거 같아 그렇죠, 역대급이요 약간 어디든인데 역대급이신 거 같아 거리두기 했어 이야 멋지게 쳐다보고 계시네요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진짜야 나 무서워요 나 오늘 김미정 감독 처음 뵀는데 무서워요 아니 일부러 촬영을 그렇게 한 거지 각도를 와, 무릎이 아파서 더 못 내려와 무릎이 앉아서 더 못 내려와 차고 계세요 맞아, 맞아 진짜 엄마가 내 코치가 아니고 엄마인 게 감사하다, 진짜 그럼 어떡해, 우리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을 어쩌라고 화이팅 아니 진짜 지금도 계속 현역 선수 같아요 그러니까요 느껴지는 기운이 맞아요 감독님이 바디 프로필을 찍었어요 네? 네 네 사진이 있습니다 네 사진이 있어요 오우 와우 오, 멋있어 오, 멋있어 저게 언제쯤 저게 언제쯤 저게 언제쯤 네? 작년에 와우, 감독님 오, 너무 멋지시다 저거 어디서 뽕? 이거 철 좀 한 거죠? 아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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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에 앉아서 한번 보자 이 사진 말고 또 화제가 된 사진 하나 더 있다고요? 또 있죠?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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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나도 옛날에는 이랬었다 아 지금 현재 저게 만드신 게 아니고 아 지금 만드는 게 아니라 현역 때 현역 때 이제 그때 사진이에요 저 때가 대단한 건지 지금이 대단한 건지 아무튼 외모가 똑같아 언제가 대단한지는 모르겠어 아 윤아빠 밥 다 됐어? 응 밥이 작곡밥처럼 했네 아 감독님 대한민국도 남자 유도 선수의 상징입니다 대한민국도 남자 유도 선수의 상징입니다 스포 DNA 오 대박이다 우와 엄청나네 와 와 와 와 대박 근데 지금까지 나온 가족 중에 확실한 유도 DNA네요 엄마 아빠가 다 유도 나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와 진짜 유도 패밀리다 뭐예요? 닭찜 아 이제 많이 먹어야겠어요 그렇죠? 어 뭐예요? 닭가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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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맛있는 게 있는데 닭가슴살을 먹어요? 몸 관리하나 보다 너무 무섭고 먹는 거 아니에요? 맨날 닭가슴살 먹고 힘쓰겠냐? 그러니까 응 그거 먹고 어떻게 힘을 써 에이 저거 먹고 저거 교동한다고요? 너무 쪼금인데? 너 팔김치 좋아하잖아 나트륨 때문에 먹으면 좀 힘들 것 같아 아 아 어떡해 이게 지금 양치에서 먹는 거야? 그렇지 탄수화물 100g이랑 이거 100g 해서 200g만 딱 먹고 와 그램 수를 정해놓고 먹어야 되는구나 아니 지금 이제 시합 낙도 체중 조절을 하는 기간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 좀 네 운동을 하면 좀 더 먹어야 되는데 그럴 거네 약간 운동하려면 그래도 좀 제대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경기 개최하기 전까지 계속 운동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냥 힘을 쓰려면 그래도 최소한 한 7,800g 정도 먹고 몇 끼니마다 먹고 운동을 정상적으로 해주라는 거지 그래야 계속 그게 경기력이 계속 위기가 되지 오 그렇지 맞죠 아빠 때랑 다르다니까 아빠 때는 당일날 개최를 하니까 먹어도 회복이 안 되잖아 근데 요즘에는 하루 전에 개최해서 먹고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단 말이야 하 하 말씀 나오셨어요 거의 다 안 맞는 거 같아요 사실 뭘 하든 항상 지적을 하시죠 유독만 지금 시합만 지금 9년째 하고 있어 그러니까 더 걱정스럽다고 9년 동안 아직 또 그걸 모르고 있고 계속 아빠가 이런 잔소리를 해야 되니 사람마다 자기한테 맞는 그런 식단이 있는 거고 맞는 컨디션 관리가 있는 거 맞지 안 지어 승부욕 DNA는 말을 너무 잘해요 너 아빠보다 성적 잘 냈어 네? 지금 승수연 하면서 성적 공격? 아빠보다 엄마 말 더 무선적으로 들어야겠네 아빠보다 엄마가 훨씬 나으니까 아빠보다 엄마가 훨씬 나으니까 너무해 금메달한테 동메달이 좀 딸리지 근데 아빠는 왜 엄마 말 안 들어? 아빠 엄마보다 성적 잘 냈어? 아니야 엄마는 어? 맨날 말만 하면 끝에 성적이야 성적이 모든 걸 어? 아지우지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성적 얘기를 하시는구나 근데 아빠 먹는 건 인정해야 돼 진짜 아빠 별명이 스테미너왕이거든 그래 몸 관리가 짱이야 짱 엄마 말 잘 들어 엄마 말 잘 들어야 된다며 미철아 응? 너 이제 고등학교 때 운동하고 대학교 때 운동하고 이제 실업이 됐잖아 실업 선수가 뭐 좀 차이점이 뭐 느끼는 게 뭐 어때? 뭐 이제는 진짜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하잖아 뭐 대학생 때는 대학생이었으니까 고등학생 때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고등학생이니까 아직은 뭐 성적 못 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쇼트게임 오는 순간부터는 진짜 그냥 내가 지면은 난 못해서 진게 되는 거야 아 왜냐면 이제는 실업 선수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담감이 확실하게 크고 그치 네가 유도 딱 하고 나서는 아직도 기억 안 나는 게 네가 나한테 한 말 있어 엄마 살면서 이제까지 자기 마음대로 안 돼 본 게 없었다 근데 유도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너무 힘들다 그래서 재밌다 우와 아빠는 네가 정말 잘해가지고 세계대회나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매달 따면 좋지 좋지만 못 잡아도 난 아빠는 네가 후유없는 선수생활을 했다 그러면 난 그걸로 만족해 부모님이 워낙 커리어가 대단하시다 보니까 제가 잘 하면 뭐 당연한 거고 제가 못하면 너는 부모가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아 저 말이 되게 부담되죠. 힘들어. 저 학교 못 오게 했어요. 비교돼서. 체육 시간만 되면 비교한대요. 맞아 그럴 수 있어. 네가 요번에 치압 앞두고 갈고 닦은 기술이 있어. 너 하던 어부치기하고 허벅다리하고 잡기를 좀 더 많이 신겨왔었지. 우와 이거 또 중요하잖아요 잡기. 문자의 키. 뭐 요번에 시합 앞두고 많이 뭐 바꿨다 그러니까 어떻게 잡고 경기 풀어 나갈 건지 그런 거 한번 보자. 너 지금 하면 아빠한테 잡기가 되겠냐. 근데 아빠는 이기지. 우와 이제 진짜로 붙어서 잡기 하면 안 된다니까 아빠가 젊었을 때 내가 졌겠지 이rison 아빠가 60이대 이제 할아버지야 60이야 무슨 60이야 진짜 여러 서편 아빠 다칠 거 같은데 내가 심판 봐줄게. 우와. 공진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다 됩니다. 오 제대로 하네요. 어부지 다 되면 본이야. 본이지. 잘해. 시합 때 이제 그렇게 해야 돼. 주는 이거. 주는 이거. 괜찮아. 전화를 받아주고 파스 붙였어요. 허벅다리 입어내면. 널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 널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얼굴에 긴장만 팍. 괜찮아. 어휴. 볼 수 없다. 오빠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니까? 괜찮아. 한번 하고 확인하고. 괜찮아. 정지 화면이 자랐어요. 오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니까. 뭐 아빠가 뭐.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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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쌤. cycle 내가 요즘 아빠. ime. 삼각ais Prayer. 삼각. 오. 할게 뭐예요? 다리를 어깨와 목이 있는 곳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쭉 떠서 하는. 사로lan. 딱 거는. 그냥 이런 건 주짓수랑 비슷한데요. 엄마 아빠. 사로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아빠가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오 나 걱정되네 아버지가 아버지가 걱정이네 이게 정석이잖아요 이게 별 보이시는구나 별 보이시는구나 아빠 괜찮아? 괜찮아 하나만 끝나면 괜찮아 내일 아빠 병원 갈지 모른다 너 다리 힘도 많이 세졌다 아 귀여우셔 아니 근데 이거를 이제 알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한 단계 변형을 난 배우고 싶은 거죠 아빠 할 줄 아시죠? 반대로 상각도 상각도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상각도 정석으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무릎이 상대에 어깨 쪽으로 딱 들어가야 돼 원래 방향의 반대로 반대쪽으로 힘을 줄 때 이제 반대를 이용합니다 영이 영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상대가 이렇게 열로만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 자 봐봐 네가 봐 엄마가 받아줄게 네가 보고 해 봐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괜찮겠어? 네 서로만 해도 괜찮겠냐고? 살살 해주세요 잡은 상태에서 이쪽으로 도는 거예요 이렇게 우와 이 손 잡아야 되니까 와 근데 가족이 같은 운동을 하니까 다르네요 또 엄마 아빠 같이 하니까 그림을 볼 수가 있잖아 이렇게 내가 공부할 수 있게 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아 너무 즐기는 것 같은데 엄마 기럽기는 거 엄마 기럽기는 거 그동안 나한테 좀 쌓인 게 있지? 부부싸움 하면 난리 나겠네 입장은 상태에서 아빠가 이쪽으로 안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쵸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그렇지 그대로 미치는 게 되는 거지 깔끔하다 이렇게 하면 그냥 이 팔로 아빠 손을 당겨 봐 오른손 이렇게 이렇게 당겨요 이렇게 당겨요 이렇게 당겨서 이쪽으로 저렇게 그리고 너 그렇게 해서 굳히기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와? 아버님이 탭을 많이 치시네 탭을 많이 하시네 이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손을 아빠 한 번만 한 번만 다시 아빠 안 돼 아버님이 오늘 제일 힘들어 보여 춤을 한 거 같은데? 아빠 난 초등학교 때만 생각해 아빠 우리 10년 만에 유도장 와서 우리가 또 언제 아빠한테 또 이런 기술을 또 해 보겠어요 평소에 나 잘하잖아 아버님 어떡해 버티면 버티면 이렇게 딱 버텨 이걸로? 이걸 딱 이렇게 오 좋다 이거 끝내주는데? 그래 끝내준다 이거는 시합 때 쓸 수 있겠다 이거는 확실하게 오 새로운 기술을 오 쿨 아버지가 확실히 근력이나 체력 같은 부분은 많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떨어지셨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아직도 하이 레벨이신 것 같아요 그럼요 난리스트죠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엄마 제일 잘하는 기술이 뭐예요? 엄마가 제일 많이 했던 거 물론 주 허벅다리 하는데 너랑 나랑 잡는 게 틀리니까 제일 하고 좋은 거는 이제 밧다리하고 발음 받치기 밧다리하고 발음 받치기 대단하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해봐 이렇게 안 가네? 아니요 그렇게 안 가는데 저는 전혀 전혀 발을 이미 발을 움직여버리면 너는 이렇게 갔다 가잖아 그렇지 어?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합 때는 막 이렇게 딱 팽팽하게 했잖아 막 이렇게 팽팽하게 이거 할 새가 없어 서로가 같은 힘 쌓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겠어? 힘을 힘을 쓰지 그럼 그때 가는 거야 이렇게 찰나의 움직임을 딱 페인팅 추구 페인팅 추구 이걸로만 그냥 페인팅 추구 그럼 그때 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너랑 하니까 깃을 잡는데 보통 엄마는 이러고 있잖아 이러고 여기서 이렇게 많이 붙어서 싸우지 어? 그럼 너는 밟았지?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가지 난 그렇게 안 가 왜? 이렇게 가 이렇게 가 그냥 무릎을? 발목까지 가려면 뭐니까 나오는 발로 그냥 이렇게 각을 이용해서 짧게 아 안 그러면 힘이 이렇게 한 쪽에 쓰여 있으면 그런 상태는 그냥 이렇게 쳐버려 이렇게 그리고 반칙 아니에요? 전혀 아니야 무릎 거의 때리는 수준인데? 관계없지 관계없어 전혀 나 아빠한테 한번 해볼게 아빠 속난 속 왜 또 아빠한테 아빠한테 그러니까 그걸 속일 줄 알아야 돼 멀어 지금 엉덩이가 지금 이렇게 건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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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다리를 이걸로 걸려고 했잖아 어우 그래 나는 이걸 볼반을 치고 나가 그냥 그래야 깊게 들어가야 상대가 반 걸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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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참 이거 봐봐 우리 힘이 들어 새끼손가락 아니 새끼손가락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살려면 이렇게 눌러주는 거야 이렇게 안쪽으로 그렇지 힘 못 써 그거 눌러주면 힘 하나도 못 써 틀어잡는 사람 엄마 말이 맞네 못 쓰겠어 아이 귀여우시다니까 아이 감독님 집에서 실셋이군요 엄마 말이 다 맞네 역시 3분곤에 1등이 났네 역시 3분곤에 1등이 났네 아니 농담이야 농담 그렇지 그러다가 이건 무조건이야 100%야 이거는 틀어잡힌 상태는 이것만 눌러주면 얘가 아무리 잘 잡고 있어도 힘 못 써 부모님이 확실히 워낙 이제 하이레벨 선수였다 보니까 확실히 제가 모르는 포인트 같은 것들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경력과 경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오래간만에 도복이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 그니까 진짜 오랜만이다 유철이 엄마 같을 때 이렇게 앉아있고 사진 찍고 막 그랬었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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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궁금한 것도 있는데 엄마랑 아빠랑 바로 사람 올리비를 뛸 때도 만나고 있었던 거야 아니 그때가 아니야? 어 끝나고 만나고 있었지 어? 왜 엇갈려요? 엇갈린다 엇갈린다 만나고 있었지 연애 선수촌에서 선수촌에서 같이 운동했었 선수촌에서 같이 운동했었 오빠가 근데 운동하는 여성을 거의 완전 쳐다도 안 본다고 그런 거 들었거든 어 맞아 진짜 원수였어 원수 엄마랑 원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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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는 또 이렇게 자조림이 세니까 저걸 꺾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했으니까 좋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꺾어야 됐다고 하니까 이제 집중을 하잖아 근데 보니까 어? 어? 종종에 맞네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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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왜 결혼했어? 엄마가 꼭 꺾겠잖아 그 뒤로 쭉 꺾으신 거 같은데 대한민국 모든 남성 중에 어? 아빠는 그 중에 제일 대단한 거 같아 왜? 엄마를 만났잖아 엄마를 만났잖아 그렇지 아 아 난 진짜 어? 어떻게 견뎠어? 절대 엄마 안 피곤해 아빠의 이중성이란 아니 유철아 엄마를 옆에 두고 이거 피곤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면 엄마 안 피곤한 거야 그래? 아빠는 말도 못하잖아 그러네 유철이는 어쨌든 오래간만에 엄마 아빠랑 유도하니까 어떠냐 나는 진짜 많이 배운 거 같아 많이 배우고 되게 많이 도움이 됐다 생각하는데 이제 이거는 오늘까지 오늘만 하는 걸로 시작 잘하면 가서 말할게 아 시작 성적을 내라 그래서 우리 유철이 아버지는 성적 제가 내라 오케이 또 뒤에 꼬트리가 붙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메달 따고 나면 굉장히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유철이도 잔소리로 듣지 말고 부모가 자식이 해주는 조언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는 의미에서 화이팅 한번 하자 부담소 아니 아니 화이팅 우리 씨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아유 oping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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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